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? 원래 물에 타먹으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랑 타먹어도 되는 건지 문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물 아닌 다른 것이랑 먹어도 되는 것인지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는 국번 없이 부작용 추정 사례는 아닌데 소비자 상담실이 따로 있는 것인지 소비자 상담실이 따로 있네요 이런 거 물어본 거 정말 죄송하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리얼 다이어트 먹어보고 지금 구매해가지고 먹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혹시 물 말고 다른 거랑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? 다른 거라고 하면 혹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우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 우유도 예를 들면 사이다나 비타민 음료나 아니면 소주나 맥주 같은 거는요? 일단은 그 주성분인 가르신냐 성분이 네 쉽게 말하면 물에 타먹기 가장 좋게 만든 제형이고 해서 우유나 그런 거는 뭐 특히나 술 같은 거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? 왜 조심해야 하죠? 일단 뭐 알코올 성분이랑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실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저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저희는 뭐 잘 알지를 못해서 아... 그 다음에 물에 드시는 것만 생각하고 저희는 제조를 했기 때문에 맛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은 우유나 그런 것까지는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정해진 제조 용법에 따라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죠 아 그렇군요 몸에서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죠? 네 물이나 우유 정도? 괜찮다는 말씀이시죠?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나 부작용 나면 어떻게 했고 저 이제 와서 시선을 회피하는 것들 것들? 겉을 좀 보소? 죽는 거 아니에요? 아 씨 이거 칼로리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그걸 미처 물어보진 못했는데 일단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깐요 그쪽에서도 확신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도 확신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예 근데 여기 뭐가 나는 것 같아 간지러워서 자꾸 여러분 소주나 맥주나 탄산음료랑은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물이랑 우유? 정도 까지만 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